꿈낙의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맛있는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안나셨죠? 그래요 배탈 안난거면 좋은거죠 저는 회사일때문에 회사집 이렇게 왔다왔다한거 같은데 나중에 늦게라도 저도 연휴 조금 내봐야될거 같아요 집에서 피자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고 그러다가 좀 허전하다 싶으면 이팅 사운드 찍고 여튼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저번에 보여드린다 히터 오토브러쉬 있죠? 히터 오토브러쉬로 귀를 쓰다듬어주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촬영하는 시점에는 노토킹 ASMR이 하나 올라가고 있을건데 이 노토킹 ASMR이 이번에 올라가는게 입소리에요 그 입소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좀 하고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로 만지자 만지자 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입소리는 정말 찍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 편집도 아니고 제 녹음은 세번정도 했거든요 어떤 립밤을 발랐냐면은 이거 립밤 맞죠? 이거 발랐어요? 화면에 잘 안보이실텐데 디비아 뭐 있죠? 케어 파란거 발랐는데 나중에 화면 확인해보니까 여기 입에 너무 많이 발라서 지금 입이 문홍색깔이잖아요 백은핏인가 문홍핏인가 여기 너무 많이 발라서 나중에 흰색깔이 보이던데 그때 그 입소리 할 때 처음 뜯었었는데 처음 뜯으면 보통 모양 아시잖아요 벌써 이만큼이나 줄어버렸어요 새거였는데 하여튼 그 외부 소움도 많고 되게 좀 자거래 작업을 거듭해서 제가 그 영상을 새벽 1시부터 찍은거거든요 새벽 1시에 찍었는데 계속 안되니까 제가 제노콤하다가 제노콤하다가 카메라 방전된거 그렇게 하다가 오전 11시에 작업을 다 맞춰서 파일에 만들었는데 여하튼 여하튼 10시간 넘게 걸렸던건데 이게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거라서 많이 좋아하실수도 있고 많이 싫어하실수도 있는데 그냥 안좋더라 다 좋게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입소리 영상 만들 시간에 다른 ASMR 영상 두세개는 만들 수 있었을텐데 만들다보니까 좀 뿌듯한 감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수로 여러분의 귀를 간직간직 간직 간직하게 해드리면서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랄게 한글 똑같은 카메라로 도로를 이렇게 켰잖아요 근데 이 귀가 너무 크게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란거 같아요 이렇게 귀를 좀 간직하게 펴드릴게요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하나도 나 Şey 둘 우리는 바라 첫 둘 셋 둘 귀를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건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저 얼굴이 여기 마이크 대고 말하니까 안보이네요 혹시나 제가 막 이렇게 귀를 간지럽히다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와 정말 자다 일어나서 안찍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편집할때 소리를 약간 낮출건데 잘 안들렸으면 좋겠네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의외로 너무 잘들리더라구요 꼭 한번 더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안들려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귀를 보이게 하는 거는 아마도 입소리에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입소리 형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게 귀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입소리때부터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반응하다가 지금 그만해. 이게 더 리얼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리얼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막 내 귀에다가 입소로 다듬어주는 느낌 실제로 저렇게 파우더 브러쉬로 간절필 일은 없지만 제가 댓글 방금 잠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입소리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립밤 바를 때 이 립밤 바를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귀엽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립밤 바를 때 좀 보고 속스럽더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립도 안 바르는데 이 립밤 바를 때 뷰할 수가 있나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말 얼마만에 들어간 보은 거지? 여기 귀는 좀 잘 안 보여서 마이크를 뒤로 하면 되겠구나 죄송한데 이쪽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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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귀는 좀 건지럽게 흐를 할 것 같아 지금 손잡이야 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좋겠죠? 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좋겠죠? 잠을 너무 많이 앉아서 아니 진짜 잘못 말했네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되게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라면 하나 먹고 잤었거든요 라면 하나 먹고 잤었거든요 라면을 닦아 라면을 닦아 분말하고 잤어요 12시에 일어났어요 12시에 일어났어요 8시가 일어났는데 8시가 일어났는데 이제 새벽 2시 다 되거든요 5시가 일어났는데 5시간 뒤면 일어났는데 5시간 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밤 새우고 가는 게 더 맞을까요 주말에는 이렇게 히트를 다 쉬면 이거는 제가 정신부 차려온 거 같지 않아도 많이 사서 모르겠어 주말 때면 삶이 필요했나봐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삶이 안고 있는데 주말 때면 이렇게 삶이 필요한지 진짜 원래 오늘도 입술이 최종 작업하고 나서 두 개 더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찌나 제가 녹음 작업할 때 그렇게 무서움이 많은데 맨날 진짜 낮에 한참까지 왔는데 찍어본 적이 없어 좀 빨리 찍어서 모두리 상황이 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약이라도 좀 건보고 싶은데 예약을 건면 날이 없는 것 같아 집에 혹시 비타민이 있을까 봐 한번 들어서봤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좋아하세요? 7월 15일까지 다 먹었어야 되는거야 이번 기한이 2016년 7월 15일까지로 돼있던데 다 버려야돼요 그거 이렇게 해서 양쪽 귀를 간질간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번갈아가면서 간질을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말을 하거나 간질을 펴주는게 늦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마이크가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쵸? 대칭이 좀 맞출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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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먼지지 여기가 뭔지 없는데 이게 먼지가 좀 의외로 많이 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뭔지 좀 바꾸려면 여캡 같은 거 큰 거 하나 사서 또 번호 이렇게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식탁에 부모님이 반찬 같은 거 올려놓고 부모님 외출하시면 오늘 학원 갔다가 이거 밥먹어라 해놓고 그 식탁보 있죠? 식탁보 그런 것처럼 식탁보 덮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새벽이라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식탁보를 여기 해봐요 그쵸? 밥먹는 것도 있는데 눈이 좀 가려운데 나중에 여캡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서 여기이 보여드릴 때에는 일단 귀 좀 제대로 닦아 놓고 촬영할게요 귀에 뭔가 이렇게 많이 묻었지? 엄청 많이 묻었는데 이건 조금 붉히는 상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짜 검은 면봉 찌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물티슈로 한번 닦을 때 다 닦인 줄 알았는데 좀 신경 써서 닦아줘야 되나봐 체력은 좀 더 낫지 않나? 지금 단원까지 만들고 좀 더 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눈이 생겨버리기 나의 눈이 생겨버린다 여기 그냥 침이 생겨버린다 여기 보시면 다시 닦아줘야 돼 이제 침이 생겨버린다 지금 3시정도 다 됐는데 편집하고 그냥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큰일 났네요 4만송도 못찬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다지면 그렇게 잠을 못찬 것 딱이라서 첫날에도 한 10시간 넘게 자고 오늘도 10시간 넘게 자고 은근히 많이 잤는데 이렇게 잠을 터져야 될 것 같은지 이 소리는 최대한 지금 엄청 조용한 상태니까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갱글이 좀 잘 느껴지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소리를 낮춰버리니까 입덩, 팅글도 다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éro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